일단은 1,2,3,4 딱 네 번째 거를 타겟으로 해서 가라고 그 저 건물을 일단 보고 가 건물을 그리고 나중에 도착할 때쯤 눈에 보이잖아 네 개가 그걸 정확하게 보고 가라고 왜냐하면 목적지를 정확하게 하고서 움직여야지 나중에 습관이 안되면은 나중에 삐뚤을 뺏어 간다고 그리고 엉덩이를 최대한 오래 띄운다고 생각하고 쭉 그라이딩을 길게 해봐 이렇게 길게 하면서 엉덩이를 머리를 조금 더 넣으면 엉덩이가 뜨거든 오케이 한번 가보자고 출발 천천히 천천히 못할 거 없어 뜨거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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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. 1, 2, 3, 4. 1, 2, 3, 4. 1, 2, 3, 4. 1, 2, 3, 4. 1, 2, 3, 4. 다섯번째야. 다섯번째. 이거에요? 아니 이게 저거 앞에꺼야. 이게 생각보다 바다수영이 민물수영장 라인이 있잖아. 다섯번째야. 다섯번째야.